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밥 먹으면서 어떻게 노래 부르든가 내가 저기에서 한 곡 뽑아줬어 들었어 들었어? 어 야 우리 당근 소주에 밖에 버려두고 왔어 그거 버려둔 건 아니고 이따가 또 족구할 때 먹어야 했어 우리 형 근데 내일 아침에도 먹을 거면 라면은 더 사와야 되긴 해 아니야 내일 가면서 짬뽕 먹어 거기가 또 그 코스야 승관아 형이 이거 했다 와 파저리스 야 조슈아 고깃밥이랑 무채랑 여기서 갖고 오자 우리 여기 먹자 우리는 그냥 여기서 먹어야 되고 할 수 근데 오늘 기분 너무 좋다 와 준희 나 이렇게 빨간 거 처음 보는 거 같아 아니 조슈아 나랑 마실 때 빨간 돈 적용 한 번도 없어 진짜 맛있다 한 눈에 맛있다 미쳤어 와 형 심지어 파저리스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매운 브로 아 근데 고기가 확실히 타도 맛있어 또 뭐 부족한 거 있어? 부족한 거? 형의 사랑 맛있게 먹어보자는 거야 민규의 말이 결국엔 유행어가 된다는 거야 영향력이 있다는 거야 김 영향력 그치 민규야? 난 모르겠어 아 넌 모르겠어? 모르겠어 왜 모르는 거야? 두 번째 이제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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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에 하나에 안 좋아하지 않고 달려가는 아니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그냥 가는 거야 모르겠어 몰라 몰라 야 모르겠어 좋다 야 왜 이러고 맛있어 했을 때 모르겠어 그냥 그냥 먹는 거야 아 디노가 싸주는 쌈이 맛있네 그치 제왕? 어 사랑이 담겨있습니다 덕사랑이냐고 기가 막히게 싸네 침뱉거나 하진 않았잖아 디노야 디노가 쌈 싸주면 쌈 안 익어서 고기를 구워줘야지 들어가서 같이 먹는데 내가 보기에는 소고기는 안에서 굽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된장찌개랑 김치찌개 나왔어요 오! 김치찌개? 와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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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슈왕 뭐야 이거 여기 중국 음식을 만들었어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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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라면 새석지 한 번 야 라면 야 라면은 여기야 야 라면 진짜 미쳤다 와 야 라면 라면은 다른 거 넣을 필요가 없어 와 맛있는데 마술 먹어 명호야 먹어 먹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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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소고기 러버는 묵묵히 소고기를 굽네 야 소고기 얘들아 먹어 응 정환이 형 소고기 맛있다 그래 소고기는 누가 구워도 맛있어 고맙다고 얘기한 걸까? 무시한 걸까? 아니야 고마워라고 한 거야 호신아 또 구워줄게 라면 맛있어?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도구 안 심어? 도구야 믿지 마 원우 이제 이겼어 하하하하 아 물 좀 됐어 진짜 나 두고 먹을까? 준형이 내가 본 이후로 제일 빨간 거 같잖아 쟤넨 말 좀 해 나 준형이 얼굴 빨개지는지 몰랐어 민규 오랑주 한 잔 해야지 지금 8시도 안 됐어 8시도 안 됐어? 아 지금 저녁 먹으면 야식 먹을 각이다 하하하하 새벽 2시에 한 번 위기 온다 아마 한 야식아식 해서 술 먹고 있을 거야 야 호시야 숨이 안 되지? 가 가 야 가 하하하하 아니야 호시 형 좀 천천히 놔둬 좀 줘 아 준형이 먹자 야 저기야 저기야 명호야 어 형 고랑주 지금 처음 하신다? 앞에 누가 땅 좀 파놔라 내일 못 일어날 거 같으니까 그냥 묻자 이렇게 하고 또 술 막 마시다가 또 조코 한 번 해야지 조코로 또 한다고? 술 마시고 조코 하는 게 제일 재밌거든 제일 재밌잖아 공이 두 개 세 개로 보이잖아 호시 그만 먹이고 기잇 매겨 생일추 먹여야지 생일추 해야지 생일추 해야지 재밌다 또 의뢰샤도 있잖아 한 바퀴 돌고 마지막으로 가자 하하하하 다들 한 해 잘했잖아 아잉 아잉아 왜 또 그 얘기를 또 꺼내 형은 왜 이렇게 했어 나는 항상 보고 호시 형 좀 호시 형 좀 어떻게 해주라 얘 계속 뽀뽀한다 뽀뽀해 야 승관아 간별해라 얘 정신 차려 입술 잘리고 싶지 않아 간별해 왜 또 저런 멤버들은 뭐라 아니 아니야 지금 어디까지 왔어? 감.. 간별하는 거야 아 어디까지 왔어? 진짜 왔다니 갔다니 해 지금 왔다니 갔다니 해 짜니야 짜니야 몰라 짜니야 짜니야 간 고려 야 우지야 너 마셔봤어? 방금 마셔봤어 어때? 형 괜찮은데? 먹을래 그러면 계속?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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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여정회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얘는 명훈인데 얘는 우지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여정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킹 플러스 해피 버스킹 같이 불어 빨리 불어 같이 불어 자 한 마디씩 하고 야 근데 케이크 맛있겠다 빨리 불어 3,2,1 생일 축하해 해피 버스킹 우리 너무 지금 청춘스러워 우리 근데 한 달 뒤에 또 막년에 한 번 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날 10년에 한 번 해야지 그만해 여러분 더 앉아보세요 19 8 7 6 5 4 3 얘들아 3 됐다 찍은 거야? 기다린 거에 비해 소리가 조금 약간 약간 아쉬웠지만 하지만 케이크는 맛있을 거 같으니까 먹자 형 우리 다 같이 모이면 게임 하나만 하면 안 돼? 형들 디노가 게임하고 싶었는데 게임 할래요 말래요? 에스쿱스 게임으로 가 에스쿱스 게임 자 에 에 에 에 에 에스쿱스 게임 최승철 에 에 에 에 에 에스쿱스 게임 최승철 게임 5,8,7,8 맞았어! 에이구 보수 에스쿱스 중마고우 텔레비전 예습 복습 네 글자 말하면 돼 이신 점심 뭐라는 거지? 하하하하하하 잠깐 아고 그자 마 마 마 마 마 마 쉬는 거야 명호 걸린 김에 수일추 그냥 지금 할까? 아 그냥 좀 이따가 아 그래도 좀 이따가 한다니까 오케이 오케이 지금 그냥 한 잔 마시고 고량기 조금 아까 따라주는 것만큼 따라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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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호 이거 마시고 지금 하고 나는 내일을 여러 번 볼 수 있어 5,6,7,8 이거 하면서 웃으면 먹기? 그래 웃으면 먹기 에 에 에 에 에 잠깐만 에 에 에 에 에스쿱스 게임 최승철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5,6,7,8 에 에 에 에 에 에스쿱스 게임 최승철 잠금 소주 청춘 불패 판매 금지 오 1석 2조 롯따뚜에 낚시, 무스 오 오 웃었어 오 웃었어 오 웃었어 오 웃었어 오 웃었어 오 웃었어 에 에 에 에 에 에 에스쿱스 게임 아 그냥 다 저 그냥 말이 되는 거면 돼 내가 밥 먹었어 이건 아니야 5,6,7,4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스쿱스 게임 이기부터 애초 당첨 양파볶음 일석이조 무말라기 참시 아 아 명호 명호씨 내가 뭐 술 마시고 싶다는 거네? 게임 잘 만들었다 네 이러면서 에스쿱스가 유명해지는 거야 선별보 게임처럼 전 세계적으로 별명이 얼마나 좋니 자 5,6,7,8 에 에 에 에 에 에스쿱스 게임 최승철 미드필더 딸기 케이크 섹시 댄스 당근 케이크 맛살라티 계란볶음 치즈라면 고기 전용 먹는 샘물 사과주스 쓰레기통 이중인격 만두라면 케이크 와 나이스 이거 마셔라 이게 영어가 네 글자로 보였거든? 왜 뭐라고 하는 거지? 뭐라고 하는 거지? 민규 그냥 뭐 먹고 싶은 거야 내가 목말라가지고 먹고 싶은 거잖아 난 계속 목말라 쿱따뚜 뚝뚜루 좋아해요 쿱따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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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다 이거를 벌칙 받은 사람이 그 노래 불러줬어 쿱따뚜 쿱따뚜 뚝뚜루 좋아해요 쿱따뚜 뚜루뚜루 빵빵빵 뚜루뚜루 섬기 나온 거 같아 우리 홍삼 한 번 가자 5,6,7,4 아싸 홍사 알바마리 홍사 아싸 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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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홍성 에브리바디 홍성 아싸 홍성 에브리바디 홍성 아싸 다야 돼 아싸 노 아싸 노 손잡아야 돼 손잡아야 돼 아싸 그 와중에 내가 거울로 보는데 국무가 너무 좋아 에브리바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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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자 이제 쿡쇠아 마신다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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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 나 안 마실 거야 그래서? 마셨다고 야 그거 한번 할래? 혼자 왔어요 둘이였어요 아 여기에서 이해하겠다 오늘부터 하자 아니야 5 6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셋이였어요 넷이 왔어요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셋이였어요 넷이 왔어요 아 네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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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왜 왜 누리 끄지 마 5 6 셋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넷이 왔어요 넷이 왔어요 혼자 왔어요 마셔 마셔 빨리 아 넷이가 뭐야 얘들아 어렵게 4까지 내려갔으면 3으로 내려가고 2로 내려가고 1로 내려가 돼 근데 4으로 내려가면 뭐 2 3 4 2 1 2 3 5 6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넷이 왔어요 셋이 왔어요 둘이 왔어요 하나 navigating 봐봐 1, 2, 3, 4, 3, 2 1, 2, 3, 4, 3, 2 1, 2, 3, 4, 3, 2 이렇게 하는거 오케이 자 갑니다 둘이 왔어요 셋이 왔어요 셋이였어요 셋이 왔어요 아 이건 모르겠다는거야 이거는 애매하다는 거야 야 이건 하지 말자 나 아직도 이해가 안가 1, 2, 3, 4, 3, 2 너 istedi 3, 4, 3, 2 오 그거야 그거야 이해됐어 간다 5, 6, 7, 8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셋이 왔어요 넷이 왔어요 셋이 왔어요 둘이 왔어요 둘이 왔어요 셋이 왔어요 넷이 왔어요 셋이 왔어요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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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어간다 쭉 쭉 쭉 쭉 승찬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모습 게임 게임 스타트 샷이 장저항 아아아아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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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이 들어간다 쭉 쭉 쭉 쭉 쭉쭉 쭉 쭉 쭉 쭉 쭉 쭉 야 여기 뭐야 이거 야 여기 등 야 이거 눈 마우쳤잖아 눈 마우쳤잖아 아아악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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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어간다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야 왜 왜 잘 맞아? 안무 같아 쭉 쭉 쭉 쭉 쭉 바보살 아 버릇 해달라고 김씨 빼고 다 접어 다 끝 다 끝 너가 날 이길래 오우 형 난 너의 마음을 응원해 It's right, it's good 마음대로 You can just 쉽게 생각해 Like your name in 아름다운 생각이 늘 어렵게 하실게요 내 공격적인 뭐야 이거 내 목에 기계 소리 BAM 22 What's the game? Style gonna be bad At all 180도 연애도 못 알고 지금부터 미쳐버렸나 Right now 우리가 빌두비로 그리고 그 위로 지금부터 미쳐버렸나 Right now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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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now 내 어깨에 퐁 들어가지 내 바지는 나팔바지 나팔바지 와 야 곡할이야 곡할 에헤 아헤 나팔라 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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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 나팔라 Need a way, but I'm going to cry 오, 호시야, 어디 가? 잘 자, 호싱이 근데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데 잔다고? 대단한데? 정확한 취향같이 됐어요 잘 가, 잘 가, 진심 없는 가짜 잘 가, 잘 가, 우아, 호케 혹시 날씨 추운데 족구할 사람 있나? 나 가자, 가자 뭐야, 이렇게 많다고? 나도 할래 얘네 가자 가자, 나 족구하러, 족구하러 야, 들어와, 들어와 가져와 너의 이름을 으흐흐흥 으흐흐. 제목으로 으흐흐흐 오.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의 사랑과 나는 일을 선아가옵니다 세상이 오늘 간다 죽는다고 신혁아 이리 오세요 신혁아 이리 오세요 신혁아 이리 오세요 신혁아 이리 오세요 네, 이네도 대단하다 이 시끄러운데 참아 성한 일어났다 성한 일어났다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한 명씩 다 깨울 거야 기분 좋았어 나 노래 한 곡 가고 하나 둘 셋 넷 어떻게 바라만 기다렸어 어떻게 행복이 되니까요 저렇게 기분이 되나 하나 둘 셋 넷 거룩한 인생 우리의 삶을 살며 뿜뿜어먹는 투명한 광고 이 내 삶은 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다 말하는 대로 어느새 겸하야 힘들다 불편하지 마 아 나 이거 나 웃으려 바라보시며 슬픈 사연 슬픈 사연 슬픈 사연 형 어디 갈 거야 나 배드민턴 지도 슬픈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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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서 널 보았을 때 다른 길로 갈까 생각했는데 변한 듯한 널 보고 싶고 짧은 인사할까 하는 마음에 화살한 내 얼굴은 위손으로 바꾸고 두 사람은 내 옆을 지나가지 우릴 들여버린 날 잊은 것 같은 나의 모습에 하나일 때보다 난 외롭고 전엔 네가 가져간 나의 밭족 때문인가 그래서 넌 둘이 될 수 있었단 말 야, 버누아 진짜 일어나서 방방하네 아, 쟤 버누야 버누야 야, 이거 빨리 들어놓아 약간 그냥 눈 좀 풀자 랠리 하면서 야, 우리 뭐하냐 됐다 됐다 아, 햇빛 형, 일부러 거기 있었지? 랠리 랠리? 어 랠리 하라고 너무 아, 이게 왜냐면 바람이 네 쪽에서 내 쪽으로 불어가지고 아, 그래도 이 정도면 해야겠다 어, 이제 괜찮아졌다 아, 진짜 안 해 어디 갔다 왔어? 밥 먹으러 밥 먹고 왔어? 응 뭐 먹었어? 감자탕 우리 10시에 일어났어 감자탕 맛있어? 아, 너무 맛있더라 어, 우리 먹고 왔어? 그럼 갈래? 감자탕 먹으러 가자 뭐야, 난 씻고 다 했거든 나도 지금 다 씻었어 어떻게 다 씻었네? 나 한 눈알 씻어볼게 수영,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뭘? 우리 따로 빠져도 되거든? 그럼 묶이게 어, 일어난 시간에 애들 말 안 하고 그냥 다 가는 거야 어? 좋은데? 어, 가다가 그냥 우리끼리 짬뽕 먹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 빨리 준비해 나 가면 돼 그냥 정주야 3분 뒤에 일어난 애들만 몰래 출발한대 빨리 준비해 자? 가자 일어난 친구들만 몰래 출발한대 오늘도 일어난대 뭐? 왜? 갈까 볼 때 일어난 애들만 몰래 출발하니까 준비해 이렇게 가라고? 아, 여유롭게 믿는다며 아니 그냥 지금 가면 간대 그래가지고 지금 안 가면? 안 가면 좀 이따 가는 거고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인규야 너 안 일어났구냐? 응? 멤버들 간대 가지 마 아니야, 지금 몇 명 지금 한 반 정도 갈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진짜 알 거야? 형 진짜 근데 형 형 형 형 형 형 저기 막 저거 뭐야 부엌 이런 건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지금은 깨이는 애들 밑에 그냥 빨리 지우고 지우고 바로 가자 오케이 와우 해보자 자 일단은 플라스틱이랑 캔 이런 거 자 여기는 플라스틱 자, 플라스틱 아, 플라스틱? 그리고 물 이런 거 다 모은다 여기 어 그래, 하면 금방 해 금방 해 금방 해 멤버들, 우리 먼저 갈 사람 또 간다고? 아니, 아니, 빨리 다 치우고선 그냥 같이 다 가 어 어 그러니까 얼른 치우면 돼 만규야 얼마나 달렸어 호시 이거 얼마나 달렸어 형이 여기서 일어나야 멤버들한테 물매를 안 마실 거야 호시 형 어 어, 씻고 밑에 같이 내려와줘 어 씻고 밑에 내려와줘 어 만규 내려와 아, 끝나고 나서 치우는 건 제일 힘들다 어 아, 청소하고 있었구나 어, 걱정하지 마 다 했으니까 어 아, 너무 늦었네 아예 눈치 보지 마 애매하게 중간에 내려와서 할 일 못 찾고 이러고 있는 거보다 그냥 다 끝나고 내려온 게 나 그냥 2층, 2층 채워야 되거든 형 2층 그리고 민규 좀 빨리 일어나라고 해 일어나서 민규 아, 여기 있네 아, 너 언제 내려왔냐? 아, 깨끗하네 역시 사람 많으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제일 많았지 야, 이거 다 우리 헷갓 게임들이네 어, 여기다가 쓰레기 구워 심심하니까 조건 한 번 더 하자 그래 야, 족구여서 복숭아 뼈가 너무 아파 그럼 우리 셋이 간다 어, 가 아,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음 TTT에서 봐 다음 TTT? 그거 언제요? 내년 야, 끝이 이렇게 애매한 MT 처음 본다 역시 TTT는 TTT다 원래 TTT는 진짜 끝이 없어 끝이 허무해 끝이 애매해, 제가 어, 애매해 지금 이제 짬뽕집 갈 생각인데 괜찮으세요 다들? 응, 나 좋아요 짬뽕 먹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 오늘로 TTT는 아, 성공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알겠습니다 아, 나는 방송이 아니라 너네한테 말하는 거야 왜 나한테, 우리한테 언제 말했어요? 우리요 TTT 끝났으니까 다 같이 점프하면서 끝내는 거야 이렇게 TTT 하나, 둘, 셋 TTT TTT 뛰어 아, 디노야 이럴 때 받아줘야지 그래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다 같이 뛰는 거야? 하나, 둘, 셋 어, 호식이 운전할 수 있겠어? 어, 그럼 오케이 어, 이 자연의 소리 좀 비 오는 하루 아우 도겸아, 너 길 알아? 몰라서 지금 따라가려고 잠깐만, 내가 알아보고 알래 카톡 줄게 내가 어딘지 알아가지고 나 가는 길이야 어차피 나 알아? 오면서 너 저기다 이런 거 갔었어 너네 또 왜 세워? 얘 뭐야? 애들 따라가야겠다, 그냥 야, 일단 어, 그렇지, 그렇지 경상도 가는 걸로 했구나 대구 가네? 대구에도 청담동이 있어? 너 대구가? 아, 잘 놀았습니다 재미있게 잘 놀았어 디제이 디제이 보이고 연결해놔 디제이 드랍 더 빗? 아니야 자연의 소리 좀 그만 듣자야 호식아, 우리 그때 짬뽕 맛있었나? 그때? 괜찮았지? 응 그래, 괜찮았다니까 거기 왜 같이 낮춰지지 단계야 괜찮았다 정도로 정말 맛있었다고 했는데 분명 어제 이게 술 먹고 먹으면 정말 맛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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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노꼴 뺏어먹고 국물 맛보고 싶지만 그러지 않을래 내 꼴로 맛을 볼래 비주얼이 너무 좋지 않아? 아, 이거 맛있다 아, MT 갔다 와서 먹는 이 짬뽕 나 왜 안 쉬지? 얘들아, 나 좀 알려줘 아, 다행이다 우지가 맛없으면 속상해 이제 버논이 시작 버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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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시작이잖아 버논이 이제부터 시작이지 버논이 이제부터 시작이지 여긴 버논이의 천국 장관, 장관 또이 장관, 장관 또이 천국 어떻게 좀 재미있게 해줄까? 오케이 창문 여기 가요, 조금 아아 오, 드디어 왔다 드디어 놀는 거 모른 재미지만 운전하는 게 힘들지 맞지, 그거 그래서 내가 했지 그거 맞지 오, 예스 투 찬스 그래도 좋은 요행이었다 그치? 응 아, 도착했다 네, 이렇게 쇼아 형 두 시간 운전하고 고생만 하고 그리고 여행도 너무 재밌었고 너무 재밌었고 이번 TTT 아, 저 숙소에서 쌀국수 시켜야겠다 쌀국수? 아, 매운 거 저 회장하려고요 안녕 앞에 앉으면 못 잔다고 약간 궁룰이야 앞에 앉으면 앞에 앉으면 자면 안 되지 그게 기본 매너지 배트트립 가서 민경 온전히 잤는데 ㅋㅋㅋㅋ 명곡 또 나온다 incorporation 엔성 이렇게 Sis 님 oys 고기는 애ifik 생명 TemplGHz excellent 누구 네 우리 빗소리가 내 맘을 흔들어 아, 이 곡 너무 좋아 붙잡지 말 걸 그랬어 왜 이렇게 나 혼자 아파 사랑하지 말 걸 그랬어 정주지 말 걸 그랬어 붙잡지 말 걸 그랬어 왜 이렇게 나 혼자 아파 동춘소쿠스 한번 보고 가야지 나쁘지 않지 진작 하던가 철단인가 우리? 야, 이거 한번 둘이 해봐 봐 그 한 글자씩 노래하는 거 진짜 어려워, 우리 노래 포즈야, 맞춰서 해 I 뭐야, 뭐야 알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하루 하루 언제 공격으로 빠지라고? 어 이런데 아무나 들어가서 차를 돌려서 좌우해줘서 나오자 뭐 했어? 이제 고기 굽고 나서 전원근 펌핑돼서 팔 안 걷어줘 어제 많이 굽긴 했지 아, 팔 너무 아파 지금 무슨 커피를 맥주 마시듯이 우리 히틀째 조코만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조코 근데 꿀잼이긴 했어요 아, 김민기 얼굴 맞는 게 진짜 웃긴 한데 아, 그거 그거 다음에 또 만나요, 각이긴 해 아, 저 헤딩 너무 많이 해서 이마 아파 야, 세 명에서 해 우지, 호시다 우와, 어렵다 오케이 오케이 가 가 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우 예를 들으세요 죄송한데 그 안정거리 미확보로 확인하시거든요 아, 지금 내가 시험 봅니까 세우시라고 아, 이 사람이 진짜 자기 때문에 지금 파킹 넣어서 브레이크가 웅 돼서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웠는데 어? 나를 믿어 달란 말이야 나 없어서 왜 한 게 어떻게 됐지 외양아지 다녀오면 요즘 애들 이해 못하는 가설이잖아 왜? 아 그렇네 아 이어폰 주머니 이어폰 내가 보기엔 내가 휴게소 갈래? 안돼 그걸 그때 물어보면 어떡해 아 호두과자 먹었어야 했는데 아쉽다 호두과자 시켜줄까? 어 시켜줘 시켜줘 빨리 해 아 시켜줄게 천천히 시켜줄게 왜 빨리 할 필요는 없잖아 지금 시켜서 너 할 거 없잖아 너랑 얘기하잖아 아 싫어 호두과자 시켜 아 여기서 차가 좀 막히는구나 호두과자 시켜 1차선으로 가 1차선으로 어떻게 호두과자 시켜 호두과자 시켜 아껴주고 사랑하고 어 늘 웃어주고 지금처럼 아름답게 아 이쪽으로 다 써야 되는구나 아이 젠저 드라이브 하는 거지 20분 늘어놨구나 괜찮아 많이 늘어놨지 너네 뭐 씹을 거 없지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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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 최고 봐 지금 오 디노 이미지 만드는 거야? 다 왔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다이 도착했어요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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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힘들다 역시 엠티는 오는 길이 제일 힘들어 고생했어 근데 호연이 어제 올 때는 빨리 온다고 했잖아 아 여기 차가 막힐 줄 몰랐네 아 차가 많이 막히네 와 진짜 이제 티티티는 가까운 데로 가려고요 고생했다 딱 마침 전화가 왔네 누구지 어 민규야 어디야 어? 아 지금 도착했어 힘들어 야 구역에 가자 어떻게 해 고생 많았어요 자 점프해 고생했다 티티티티 아 약간 힘이 없잖아 아 또 힘차게 가 고생했다 이게 뭐야 몇 마디 하나 둘 셋 티티티티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지금 코인 세븐틴 갈게 나이스 원우 굽스 에잇 에잇 나이스 민규야 민규야 오 나이스 괜찮아 와 민규야 야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야 야 너무 웃어서 여기 아파 이거 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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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탄자급 아니야 이거? 내가 봤을 때 레전드짜리야 이거 이건 승관리 때문에 나 때문이야? 어 너가 열심히 하라고 해가지고 민규 형 술 다 깼는데 감독님들 잘 잡혔나요? 난 차길래 잘 살렸다였는데 잘 살렸다가 다른 의미로 잘 살렸어 모르겠어 나는 진짜 모르겠어 눈물이 나 모르겠어 으아아 반가운 쪽 2 감사합니다.